이번 시간에는 우리 쿠키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세부적인 제어를 섬세하게 하는 방법들을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쿠키가 언제까지 살아있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보시면 session 쿠키와 permanent cook2 쿠키가 있거든요 permanent는 영속적인, 지속되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permanent 쿠키와 session 쿠키의 차이점은 session 쿠키는 웹브라우저가 켜져 있는 동안에 유효하고 끄면 다시 켰을 때 없어져 있어요 근데 permanent 쿠키는 껐다 켜도 살아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permanent 쿠키와 session 쿠키 중에 session 쿠키는 이미 우리가 했던 여기의 session 쿠키예요 딱 이렇게만 하면 session 쿠키고요 그 뒤에다가 이렇게 expires나 max-age와 같은 설정들을 추가하면 그건 이제 permanent 쿠키가 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permanent 쿠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있는 이 코드에서 여기 set쿠키, 기존에 있었던 값 이렇게 있는데 그 뒤에다가 저는 permanent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cookies 이렇게 하고 얘를 permanent 쿠키를 하기 위해서는 semicolon 한 칸 띄우고 expires를 하거나 max-age를 하면 됩니다 저는 max-age를 할 거예요 max-age와 expires의 차이는 expires는 만료되다 라는 뜻이에요 즉, 쿠키가 언제 죽을 것인가 말이 좀 무섭네요 max-age는 쿠키가 얼마 동안 살 것인가 그래서 max-age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얼마간 쿠키가 살아 있을 것인가를 나타내는 게 max-age입니다 expires는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max-age의 값으로는 초가 들어가야 돼요 자, 이거 grave accent로 바꿔야겠다 자, 그리고 여기에 1분이 몇 초예요? 60초죠 이렇게 하면 61분이라는 뜻이고 곱하기 60을 하면 1시간 곱하기 24를 하면 하루 곱하기 30을 하면 30일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리고 한번 해볼까요? 자, 저는 파이어폭스에서 좀 해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현재 이 상태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쿠키들이 있고 permanent-cookie가 있는데 만료하는 날짜를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얘들은 session이고 permanent-cookie는 날짜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한 달 뒤에 없어지도록 여기 쿠키를 생성하는 코드들을 다 비활성화하고 그리고 다시 껐다가 파이어폭스를 켜고 로코로스트 3000번 그리고 이렇게 저장수를 보면은 permanent만 남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max-age나 expires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걔는 오래 지속되는 쿠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코드는 복원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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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